오직 저와 여러분만 함께해요 은밀한 시간, 작지만 소중한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할게요 은밀하게, 쏘쏘하게 생방송, 일요일 2부 은밀하게, 쏘쏘하게 한 주 동안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을 모아두었다가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은밀하게, 쏘쏘하게 이거 재밌지 않나요? 그 1부는 어제 유세훈 씨와 함께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도 지난 일주일 동안 보내주신 사연과 또 오늘 생방으로 함께하는 만큼 또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까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다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샷891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플레이케는 무료 무료예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소중한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7004님 다음 달부터 원하던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했던 곳인데요 직원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셔서 부담이 되네요 그래도 저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주세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뭔가 정직원으로 딱 했을 때 그 느낌 음 굉장히 설렘 가득할 것 같아요 뭐 조금의 부담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다들 알아주실 거예요 파이팅 6040님 오늘부터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닥쳐와도 시식하게 이겨내려고요 내년에는 꼭 원하는 대학 합격해서 제 꿈 이룰 거예요 하셨습니다 음 참 이게 지금 저거 뭐지? 재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고3이 되는 거면 음 이렇게 다시 시작했다고 하니까 재수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파이팅 하죠 아 근데 벌써 시작해야 돼요? 아 아직 1월인데 2월 달부터 하면 안 되나? 심유주님 승무원이 꿈이라 항공 운항과로 진학한 저 대학을 면접으로 들어갔어요 면접을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한때는 172cm에 47 아 정말 172? 47? 지원하는 대학들에 모두 합격하고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최근엔 얼굴이 오동통해졌어요 가족들이 볼 때마다 아이고 유주야 어떡하냐 너 볼이 무거워서 라고 하면 맨날 많이 먹는다고 구박해요 내일부터는 날씬해질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게 참 먹는 게 참 문제이긴 한데 이게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항상 진행형으로 다이어트는 내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해야 되는 이게 뭔가 마라톤 같은 느낌? 다이어트는 이게 다이어트에 원래 본뜻이 올바른 식이요법이래요 근데 올바르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가끔 식탐을 좀 부리거나 과식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맨날 먹는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두 번 좀 과식하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장기전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날씬해집시다 여러분 이하나48님 일주일 동안 무거운 가방만 들고 걸어 다녔더니 어깨가 무너질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교과서를 다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키가 안 컸나 봐 아 참 조금 가볍게 그냥 두고 다녀도 되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굳이 교과서를 다 갖고 다녀야 되나 막 이럴 생각이 왜냐면 공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과도 갖고 다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깨 괜찮나요? 0692님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쿠키를 만들어주려고 재료 사왔는데 쿠키가 생각보다 맛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애들도 제가 만든 쿠키를 안 먹어요 다음부턴 그냥 사 먹어야겠어요 이런 걱정 안 하게 빨리 계약이 왔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또 거짓말을 못하고 아직은 꾸러기 입맛이라고 하죠 달고 짜고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건강한 맛을 입맛 드리면 되게 좋을 텐데 아쉽네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께 모두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드리고 선물 많이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샷8910번 짧은건 50원 긴건 100원 콩과 플레이케는 무료입니다 휘성의 너라는 명작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